일단 2018년 최신형이에요. 달라져도 뭔가 좀 달라졌겠지요? 에너지 소비 효율이 1등급일 뿐만 아니라 홈 앤 쇼핑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900억 판매도 오늘 최대 무려 25만원의 혜택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디자인 자체가 나윤씨 여성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진짜 메탈 중에서도 딥한 메탈이기 때문에 여심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느 집안에나 굉장히 잘 어울리면서도 10년 이상 내다볼 때 질리지 않고 사용해 보실 수 있는 디자인을 지니고 있죠. 맞습니다. 마치 정말 광택이 나은 듯한 느낌인데요. 특히 2018년형 달라진 것이요. 밖에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절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3초 정도 딱 눌러주시면 여기 좌실이라든지 우실이라든지 중실이라든지 밖에서 여러분들이 마치 원격 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해보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2018년형 정말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 아마 이것 때문이라도 여러분들이 혹시 김치 냉장고가 있더라도 오늘 김치로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에너지 소비 효율이 몇 등급이에요? 사실 모든 가전제품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 바로 1등급입니다. 박창훈 씨. 제가 박창훈 씨 방송 맨날 보고 있습니다만 항상 1등급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김치는요. 거의 홈쇼핑에서, 홈앤쇼핑에서 에너지 소비율 1등급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2018년형의 1등급은 작년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요. 이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이요.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전 모델은 17kW 정도가 1등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엄청난 차이죠. 무려 30% 정도를 절감해 보실 수 있는, 물론 환경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12kW가 1등급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17kW, 이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지금 기준으로는 3등급 정도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김치는 열심히 노력해서요. 이 12kW, 현재의 기준에 딱 맞게 가지고 와서 1등급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냉장고 좀 구입한 지 오래돼서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오래되신 분들 오늘 가격 좋을 때, 무려 최대 25만 원까지 아껴 가실 수 있는 홈앤쇼핑에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 안을 또 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3룸이 아니라 일단 뽀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뽀룸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한 달에 한 13,000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지불하시면 3룸이 아니라 뽀룸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냉동, 냉장 다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름철에는 냉동, 냉장고를 사용하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김치 보관할 일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전체를 김치 보관으로도 사용해 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이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왜냐하면 2018년형에는 예전에는 여러분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땅속 바이오 용기. 여러분들이 용기를 무려 14개 정도 받아보시는데 이 바이오 이즈 용기를 무려 2개 정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원제 계산이라든지 탈취 효과. 여러분 이게 고급형과 저가형의 차이입니다. 이게 추가가 되면 가격대가 좀 더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김장철전에는 냉동실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추석 때는 정말 음식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전체를 이렇게 냉장실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 특히 여러분 정말 과학적 원리로 제대로 만들었다는 게 뭐냐면요. 여기가 바로 스페셜 D존이에요. 여기 보시는 지금처럼 소고기도 있고요. 돼지고기도 있고요. 우리 남자들, 물론 여성분들도 좋아하십니다만 맥주가 또 있습니다. 맥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정 온도가 있잖아요. 가장 적합한 온도. 게다가 정말 중요한 것이 이제 추석이 다가오면 채소로 만든 음식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추석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 채소 같은 것들을 많이 넣으실 텐데 여러분 채소를 무조건 차갑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채소에 적합한 그 온도가 있거든요. 정말 수분 가득한 수분이 먹으면 그 온도를 유지해서 보관하는 것. 제가 이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보여드린다기보다도 한번 들어보시는 건데. 이야, 여러분 제가 내방송 이걸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물기와 씨앗이 그렇게 톡톡 여기에 튑니다. 그러니까요. 너무나 여러분 신선하게. 오이도 한번 제가. 이야. 수분이 살아있어요. 촉촉하게. 불어뜨릴 때마다 이렇게 한 입 좀 베어 물고 싶을 정도로요. 정말 수분을 가득하게 머금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게 신선도 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채소라든지 그리고 이런 곡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는 온도를 여러분 정확하게 담아드린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